오늘부터 드디어 THE SWITCH 레슨이 시작됩니다. 스위치라는 건 무언가가 교차한다는 거죠. 이 레슨은 멤버십 3 과정에 배정이 됩니다. 그만큼 제가 생각하는 레슨 중에 가장 정점에 있고 그리고 스윙 이론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라 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. 스윙은 스위치, 그리고 골프는 쉐도우 이렇게 나누는데요. 쉐도우 시리즈는 이미 멤버십 2에 배정이 되어 있고요. 스윙의 정점, 그 이론, 그리고 이건 우리 멤버들하고만 공유해야 되고 그것도 가벼운 멤버십으로 공유하고 싶지 않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. 이병옥 골플랩 로고를 보면 OK SWING 이라고 써 있죠. 거기에 O 자를 보면 동그라미 위에 빨갛게 깃발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 자체 O 자만 보면 스위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스위치 이론은 여러분 골프 스윙에 있어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게 될 겁니다. 크게 교차 스위치와 버튼 스위치로 구분이 되는 스위치 시리즈. 이 이론을 습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매우 간단하게 프로들과 같은 스윙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일반적으로 모든 멤버십 시리즈에서 1편은 오리엔테이션으로 배정을 해서 모든이가 시청하실 수 있게 해 드리는데요. 이 스위치 레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께 스위치 시리즈가 시작한다고 소개해 드리는 영상입니다. 그 본격적인 시리즈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이 되는데요. 그건 바로 다음 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여러분들의 스윙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더 스위치 시리즈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병옥 골플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